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대한사랑 대학생 역사문화 스피치 대회 본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는 지킵시다 우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이지윤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윤입니다 그 혹시 ppt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2004년에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태극기 휘날리며는 6.25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두 형제의 비극화에 태극적 운명과 형제를 그린 영화로 저는 이 영화를 5번 이상을 보았고 또 지금도 이 영화의 배경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날 만큼 저에게 큰 여운을 준 영화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소재인 6.25 전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자 잊지 못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중국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bts가 한미 우호 관계 증진의 공을 인정받아 벤 플리트상을 받고 난 후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희생자들에게 사활하지 않았다며 bts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간간히 발생했던 중국의 역사 왜곡은 2020년을 기점으로 더욱 노골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더불어 일본 또한 우리 국민의 아픔으로 점철된 일제강점기 시기의 부정적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에 대한 저의 문제점 및 저의 개인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역사 왜곡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또 교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왜곡 대상은 더욱 넓어져서 전통 음식, 전통 의복 뿐만 아니라 이제 인물 및 게임 분야에서까지 역사 왜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의 유명 유튜버는 배추김치를 담가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이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를 하였고 이 영상의 해시태그에 중국의 전통 음식, 또 중국 음식 등을 남겨서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평소 중국의 외교, 문화와 관련된 글을 올렸던 장진유의 주재 중국대사가 김치 트윗을 올려서 마치 김치를 중국의 음식인 것 마냥 홍보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복을 함부라고 부르며 한복이 자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이유가 한복을 입고 나온 모습을 그대로 벗겨 자국의 게임 이미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윤동주, 김연아를 자국의 조선족 리스트에 포함을 시키는 등 자국의 동쪽 지역에 대한 역사를 연구한다는 동북공정의 명목하에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민들에게 자국의 불리한 역사는 아예 가르치지 않거나 매우 단순하게 간단한 언급으로 끝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하지만 즉 구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에 관한 정보 왜곡이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까지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일본이 지속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해야 하는 정말 화가 나고 또 슬픈 상황이 닥쳤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것을 빼앗길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억지인 것을 주장하는 이유를 두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이유에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이런 무리한 행동에 언제나 유감이라는 표현만 반복할 뿐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을 막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더욱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중일의 역사 왜곡이 진행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계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하고 기본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타 국가의 소유물로 여겨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가 타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또 우리나라는 항상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부정적 프레임에 씌워질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중일 국가들 뿐만 아니라 상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 국민들에게는 입김이 더욱 센 중국과 일본의 미디어의 영향력에 의해서 왜곡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중일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 왜곡은 삼국 혹은 양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혐한, 혐중, 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도 삼국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국과의 역사를 왜곡한 동시에 타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일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에겐 실질적인 역사 교육을 제공하고 또 대학생들에겐 역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기적인 교육 강연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한국사를 수업으로서 배우고 있지만 대부분 시험을 위해서 혹은 고독점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에 대한 흥미 재고 또 역사 왜곡 인지를 방향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사에 관련된 교육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역사만큼이라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독점을 위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머리와 가슴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에서 연 1회 혹은 한 학기당 1회씩 역사 왜곡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정기적으로 열어 대학생들이 비판 의식을 갖고 더욱 민감하고 자세한 내용의 이야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학교 강연에 참석하여 중1의 역사 왜곡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 지식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이 대한사랑에서 진행하는 한류원형 문화사절단이나 혹은 방크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등 다양한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체육부 산하 역사 왜곡 대응위원회 혹은 역사지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는 여러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민간 활동만으로는 중1행태에 충분히 대응하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담긴구를 설립함으로써 두 국가의 행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커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중1을 제외한 외국 국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기관은 관련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려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올바른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이에 반하는 중1의 역사 왜곡 행태 또한 함께 전 세계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민간단체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 왜곡 대응 산업단을 만드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맥도날드 BTS 세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BTS 세트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49개국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와 BTS의 협업은 미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맥도날드가 연예인과 협업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만큼 BTS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수많은 나라로부터 수많은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BTS를 비롯하여 기생충, 또 미나리 등이 세계 최고 권위의 염화상이라 불리는 아카데미의 상을 석관하는 등 유례없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행하는 역사 왜곡은 선조들이 남긴 전통 문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현재 이뤄내고 있는 문화까지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들의 공격을 몫이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고 외국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알리고 우리의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못 맞춰 노력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우리의 것,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은 대응 방안을 지시하는 바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라서 많이 떨리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격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다방면으로 함께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참가자는 한민족의 전통 풍속을 주제로 발표할 조청문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청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단군 조선 때부터 이어져온 한민족의 풍속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전파 공정, 소위 김치 공정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분노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풍속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대한사랑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나 풍속을 지키기 위한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풍속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풍속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생활 습관이나 세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전통 생활 문화인데요 오늘은 이런 한민족의 여러 풍속들 중에서도 단군 조선 때부터 형성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민족의 풍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댕기머리, 부르단지, 고실에 단어절이 있는데요 먼저 댕기머리를 보겠습니다 댕기머리는 한민족의 고유 헤어스타일 중 하나인데요 머리카락을 길게 따온 뒤 댕기라고 하는 헝겊이나 끈을 묶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댕기머리의 유례에 대해 단군세기 원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읽어보면 단군 왕검께서 붕어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여 단기를 받들어 그 은덕을 잊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댕기와 같은 말입니다 댕기를 한자로 쓰면 단기가 되고요 그 단기에서 단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의 단자 박달나무 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의 댕기머리는 고조선의 초대왕 단군 왕검을 추모하면서 시작된 머리형이고 단군 왕검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생생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단군세기뿐만 아니라 증보문원비고 해동 역사에서도 고조선 시기에 댕기처럼 머리를 땋는 그런 관습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루단지입니다 부루단지는 해마다 항아리에 쌀을 담아 집안 곳곳에 모셔넣는 풍속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부루단지 뿐만 아니라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신주단지, 성주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단지를 모시는 행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루단지의 기원입니다 이 또한 단군세계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부루단지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루, 부루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루는 고조선의 2대 단군인 부루단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루단군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단군이라는 호칭 자체에 어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단군은 아까 전에 언급한 고조선의 초대왕 단군왕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단군은 한 분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단군은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왕의 호칭이었고 고조선은 총 47대의 단군이 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원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루단군께서 붕어하시면서 만 백성이 목놔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집에 재단을 설치하고 항아리에 곡식을 담아 얼렸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부루단지가 부루단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부루단군이 살아생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부루단군은 태자 시절부터 뛰어난 능력과 위험을 널리 떨치고 많은 선정을 베풀어온 왕이셨습니다 다음은 고시례입니다 고시례는 음식을 먹거나 이바지가 왔을 때 그 음식을 먼저 자연신께 바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고시례를 하는 이유는 소중한 음식을 바치면서까지 자연신께 행운이나 그런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고시례 또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수례, 고시례, 고시례 등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고시례의 기원입니다 세 가지 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삼성기전 상, 기원사와 단기고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시면 모두 공통적으로 고시라는 인물에게 농사일을 주관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사일은 백성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고시시께서는 이런 농사짓는 법이나 음식을 익혀 먹는 법 등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시례라는 풍속은 고시시의 은덕을 기리는 문화이며 농부들이 주로 했던 감사 기도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시례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야구장에서 두삼베어스의 어떤 선수가 막걸리를 땅에 뿌리며 고시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고시례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언제 했냐면 바로 두삼베어스의 안전기원제 때 고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사진은 유명 배우 배용준 씨죠 배용준 씨가 고시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아님에도 저렇게 고시례를 하는 걸 보면 배용준 씨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배용준 씨는 고시례라는 브랜드의 이름으로 일본에 식당을 열어 한국 음식을 일본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풍속은 음력 5월 5일인 단호절에 대한 풍속입니다 단호절은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를 지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단호절에는 농부들이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를 지내기도 했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러 풍물놀이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단호절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마안의 풍속과 풍속을 적은 위지 한전에 따르면 파종이 끝난 5월에 군중이 모여 신에게 제사하고 가무와 음주로 밤낮을 쉬지 않고 놀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선 때부터 이런 단호와 같은 축제가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단호절과 관련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음력 5월 5일은 치우천왕님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단호절마다 그 해의 안 좋은 액을 쫓을 때 치우 부적을 문 기둥에 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단호절에 했던 씨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씨름의 명칭을 치우희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절에 대해 정리하면 한국에는 이렇게 특색이 있고 활발했던 축제의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호절을 우리는 얼마나 챙기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에서의 단호절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할로윈데이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서양에서 유입된 기념일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통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체성마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명절과 전통을 현대에 맞게 개발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저와 같은 대학생, 청년들이 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문화를 바르게 공부하여 많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족의 풍속과 그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이르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주변국들에 저도 또한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1억 한류 팬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K-POP, K-드라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국의 문화와 풍속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세계 문화 컨텐츠로서 큰 비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SNS와 인터넷상의 우리 전통 문화의 컨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양의 기념일을 챙기기에 앞서서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제대로 알고 지켜나가야겠다는 각성을 하게 된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참여자입니다 홍익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주제로 발표할 정서영 학생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홍익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외식산업과에 전공을 하고 있는 정서영입니다 제가 방금 저의 전공이 외식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공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제가 앞으로 제 전공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 저와 같은 20대들은 사실 자신의 전공이 아니거나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면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별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크게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대한사랑을 만나고 이 대한사랑 활동을 대학교 졸업을 앞둔 지금 이 순간까지 해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단순히 암기식의 학교 교육의 역사가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진실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문화의 정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저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할 홍익인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저와 같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홍익인간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다수가 그냥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알아 이 외에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의 해석과 그 가치를 제대로 알려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이 바로 연표문입니다 이 연표문은 당군조선 당시 11세 도예당군이 선포한 당시의 신교문화의 국백 교육 헌장이 되었는데요 이 연표문이라는 글자의 뜻을 보면 너의 영혼과 마음 속에 바로 이 글을 새기고 살아가면서 우주의 궁극을 깨달아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표문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깨우쳐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명제를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존재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살펴보면은 하늘은 참됨으로 온 만물을 하나 되게 하며 땅은 어머니의 큰 신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만물을 쉼없이 길러내어 하나 되게 하며 하늘과 땅 중심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 위대하니 삶의 돈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협력을 통해 다 함께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해답으로 홍익인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홍익인간이라고 하면은 단어 한 가지만 알고 있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는 이를 제대로 해석을 해주기 위해 네 가지 단어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인데요 여기서 홍익인간의 뜻은 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둘로 나누지 않고 온 세상을 하나로 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일신강충과 성통광명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 존재 가치의 궁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통광명,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삼신께서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찬 마음을 내려주셨다 그렇기에 성통광명, 사람의 본성은 본래 그 빛의 광명에 통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 가려진 빛을 회복해서 제세이와 신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서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 멋진 사상이 지난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흘러온 우리 한민족의 사상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잘 되고 다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 공동체 정신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득했던 상고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문화가 존재를 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었는데요 이러한 홍익인간의 문화 저력은 단순히 저번 옛날에만 쓰였던 그러한 사상과 고지식한 이념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홍익인간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진을 한 당시 나라를 위해 들고 일어섰던 위병들 그리고 조선마을 동학 그리고 일제감정기 당시 나라를 위해 들고 일어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 뿐만 아니라 근래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동참을 했었던 금모으기, 아나바다 운동이라든지 또 태안기름주출 사건 때도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태안이 그렇게 빨리 생태계가 좋아질 거를 예측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홍익인간은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우리 민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정신이자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이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아예 빼버리자는 법안을 발의를 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역사, 현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계 많은 석학들은 이 홍익인간의 이념이 앞으로 21세기 세계를 주도할 그러한 인류복편의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홍익인간의 개념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될 만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러한 숭고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박사인 임만우의 페트라이시는 그가 쓴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깨달은 가치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나아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이런 홍익인간에 대한 정말 멋진 해석을 그 누구도 아닌 외국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 20대가 가장 많이 찾는 책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울증과 자존감입니다 지난 5월 달에 20대가 가장 많이 찾은 베스트셀러 2위를 보시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저자가 이제 20대 때 정말 심한 우울증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책의 소설에서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두 책도 20대가 많이 찾는 우울증, 위로, 자존감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저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삶의 목적과 자신의 가치를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자신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많은 10대, 20대가 고민하는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과 이념이 뭐냐 바로 역사문화와 그 속에 담겨있는 네 글자 홍익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홍익인간의 목적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개개인의 마음을 밝혀줘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미래를 고민하는 많은 20대 분들이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통해 멋진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치와 공동체의 정신을 담고 있는 홍익인간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새 학생의 본선 발표 무대가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 어떤 무대가 제일 좋으셨나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새 학생 모두 각자 다른 주제로 개성 있는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 오늘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집계 결과가 저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은 대한사랑 이사명 상임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상임이사님과 발표자 세 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은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수여됩니다 먼저 3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는 이지윤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상금 20만원과 상품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남았는데요 대상과 최우수상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조청문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금 30만원과 상품이 수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입니다 대상은 바로 정서영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금 50만원과 상품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역사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대학생 역사 강복근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한사랑 대학생 역사 문화 스피치 대회 본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